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상담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그래도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편을 조금 봐주셨더라고요. 정말 보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학생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적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에다 적어놓고 지금 컴퓨터 앞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10가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저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드린 게 아니라 저의 경험상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싫은 티가 나더라 아니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 라는 점들이었고요. 제가 거의 다 한 번씩 최소 한 번씩은 했던 실수들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여기서 3월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기 초라면 학생의 성격이나 학생의 교육관계 이런 거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2학년, 3학년이라면 그 전에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특성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몇 반이었는지 담임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문을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 여기 살더라. 그러면 걸어오겠네. 그러면 버스 타고 오겠네.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처음으로 1대1로 만나서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마주했을 때 그때는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거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짜고짜 공부는 잘 되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게 뭐 시작하기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잖아요. 보통 어른들도 공부는 잘 되고 있어? 공부하기 좀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되게 모호하게 접근을 하면 학생의 반응은 그냥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떨떠름하게 아 네 뭐 이게 끝이에요. 아니면 조금 공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친구는 아니요 공부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이러고 그냥 단호하게 오히려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 되니 공부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저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과 연관 지어서 또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 생활은 어떻니? 라고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이 왔어요.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니 뭐 공부는 잘 돼? 학교 생활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대답할 거리를 한참을 생각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폐쇄형 질문을 피하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예 아니요 이거요 저거요 라고 단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 형태를 피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학교 재밌니?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은 대답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아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방형일 때 너무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니? 라는 것보다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재밌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대답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학교 생활에서 뭐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학생이 그래도 가지수를 후보를 정해두고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척을 해주세요. 이거는 오 너 거기 살지? 나도 거기 알아. 뭐 이런 식의 아는 척이 아니라요. 학생의 성격이나 학생의 공부 습관이나 학생의 교우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너 사실 이런 편 아니야? 너 이런 성격이구나? 너 이런 거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교사 입장에선 사실 내가 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고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전에 있었던 혹은 내가 상대했었던 학생의 다른 면들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각나면서 아 얘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게 정형화를 시켜버려요. 이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규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년차 3년차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우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수줍은 성격으로 교우관계를 힘들어했었던 학생을 떠오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혹시 친구한테 다가가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끄러워서 못 다가는구나? 맞아 그런 경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아는 척을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좀 상담 관련해서 책도 읽었었는데 이렇게 학생의 성격이나 뭐에 대해서 잘 파악한 척, 잘 알고 있는 척 하면은 안 된다고 해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일 때 그때 10분 사이에 정신이 없을 때 정신없게 상담을 후다닥 해주세요. 네 빨리 끝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있으니까 그저 빨리 가야 되고 나도 수업 가야 되고 얘도 수업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 이도저도 아니고 흐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활용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공강일 때 그러니까 수업과 수업 사이에 할 거면은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든지 최소한 아니면은 수업이 끝나고서 그 다음 시간이 공강일 때를 활용을 하건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없게 끝나면은 안 돼요. 특히 처음 하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혼 없는 칭찬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리액션 있잖아요. 아 진짜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다. 멋있네. 잘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특히 잘하는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애들 반응이 막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리액션이 있는데 이게 진짜 진심을 다했을 때랑 진심이 정말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때랑 애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영혼을 담은 구체적인 피드백 있잖아요. 그냥 사실만을 얘기해주는 칭찬. 이거 면접 때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야 청소 잘했네. 어우 대단해. 이게 아니라 아 너가 여기 교실을 청소를 해준 덕분에 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너 덕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위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요. 상담을 어쨌든 최소 한 번 최대 그래도 많게는 뭐 세네 번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질문이면 당연히 같은 질문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우관계를 힘들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오 요즘에는 친구들 사이에 어떠니? 이렇게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은 얘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너 어디 살더라? 학원은 어디 다니더라? 그죠? 너 얘랑 친했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일지를 안 적었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학생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 상담 때도 하면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암기하려면은 그렇게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거 아니면은 그냥 교육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상담이라는 거는 원래는 1대1로 동등한 관계에서 그냥 경청을 하고 받아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이게 원래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학생에게 그냥 질문을 던져서 얘가 답하는 내용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1대1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고 너 그것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너 그때도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피동적으로 아, 네네네 이러고 가버려요. 제가 했던 많은 실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점점 제가 갈수록 말이 빨라지는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뭐냐면은 내 상담으로 이 10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상담으로 학생이 180도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상담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애도 말을 너무 잘했고 내가 그걸 굉장히 잘 들어줬고 해결 방법도 같이 모색을 정말 잘해본 것 같아. 뿌듯해. 아, 그럼 얘가 이제 하루하루 바뀌어가겠지? 뭐 180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30도, 40도 정도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부질없습니다. 정말 부질없어요. 학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면 어떤 점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상담으로 이 학생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누가요? 당연히 교사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생과 조금 더 친근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정상 조금 우울한 친구나 아니면 굉장히 반항심이 많아진 친구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얘기하다 보면 교사는 알게 모르게 해결을 해주고 싶어해요.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뭔가 적극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반항기가 좀 사라져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이 자라나다 보면 본인이 깨달을 때 이제 조금 변하거든요. 교사로 인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친근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열 번째 열까지 채우려고 그냥 마지막에는 넣었는데요. 뭐냐면 학기 말에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학기 말에 상담은 왜 안 돼 애들 파악하고 더 좋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기 말에 처음 상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기 초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상담을 해 나간다면 애들과의 레포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다수일 때랑 1대1일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조금 쌓고 다수를 대하면 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고 학기 말에 갑자기 상담을 하면요. 애들은 거리감을 훅 느껴요. 아 선생님 나한테 관심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역시 성적 때문인가 성적 때문이겠네 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중3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렇고요. 중2도 그래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파악을 하지 않으면 학기 말에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때문에 전화로 처음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까지 상담을 했는데 진작 상담을 했으면 어땠을까 애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조금 알고서 7월 8월을 보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학기 초와 학기 말 최소 한 번씩 1대1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차피 13분인 거.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화를 시작하고 다짜고짜 왔을 때 공부는 잘 되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어 너 이런 타입이구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수업 가야 돼. 야 미안한데 이따가 하자. 후다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 굉장히 대단해. 영혼 없는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너 어디 살더라? 어느 학원 가지? 매번 같은 질문을 하면서 야 그런 공부 방법 안 돼. 너 그거 안 통해. 이렇게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랑 상담을 했으니까 얘는 180도 바뀔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모든 상담을 학기 말에 처음 하는 거. 네. 요거를 10가지를 다 실천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쵸? 이 10가지를 다 반대로 실천을 해주세요. 반드시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저보다는 학생 상담을 조금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고요. 뭐야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찍은 테이크로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번에는 무슨 내용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